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 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의 북을 울려드릴 조지연입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네일리TV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한 주 동안 너무 속 썩인다 싶은 종목들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했다는 종목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을 접수하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고민 접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주 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주러 이 추위를 뚫고 오신 두 전문가님이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주식 학습을 책임지는 주식 빨간 팬 최영지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더 계시죠? 여러분들의 주식 길라잡이가 되어줄 주식 내비게이션 임채욱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한 주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지난 한 주 한 주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최영지 전문가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한 주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에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게 전달과 대비를 했을 때 0.3% 물가가 오르는 걸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밑도는 0.1%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을 덜어내면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투자 심리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FOMC 회의 이후에 오히려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더욱더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50pp를 인상하는 것을 단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는 미국의 소비자 지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집수입니다. 그런데 전달과 대비를 했을 때 0.6%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을 한 건데요. 그만큼 소비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중에서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업황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만큼 더욱더 실적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부각이 됐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감기약과 관련된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방역을 완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될 거라는 우려감 속에서 이 의약품을 사재기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 쪽에서도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긴급 생산 명령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제약주들이 실적일 개선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약품을 비롯해서 고려제약이라든가 일동제약 등 감기약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약주 중에서도 그동안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중에서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고려제약도 이 하벤 감기약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죠.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인 만큼 이런 제약주들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모아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또 한 주 동안 제약주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채욱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었었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치대로 역시 기준금리를 50베이스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점도표를 보게 되면 2023년도 말 금리 전망이 내년 금리 5.1%로 상향이 되면서 내년 금리 인상을 멈추고 정책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피벅 기대감이 상당히 약화가 됐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서 지속해서 내려간다고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지난 FOMC가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이고 이번에 빅스텝을 통해서 조금 완화적인 기대감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런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나와주지 않게 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떤 상승하는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준 쪽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매파적인 스탠스를 고소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수요 둔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분위기를 다소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들에는 시장 자체에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개별주 중심의 장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번에는 개별주 중심적으로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 과대낙폭이 발생했던 섹터들 중심적으로 한 번씩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던 섹터들은 5G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의 팬데믹 수준까지 주가가 근접한 섹터들 중심적으로 수급이 순환하는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을 주의깊게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경기 침체 영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과대낙폭주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이번 한 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기다리고 계신데요.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이시고요. 그리고 매 숟가락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만 5,500원에 15%입니다. 네, 7만 5,500원에 비중 15%. 이 종목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계속 빠지고만 있는데 이 종목이 본전 탈출 가능한지 아니면 또 물타기 하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임차익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시청자님 궁금하신 내용 좀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현대위아 지금 현재 비중이 15%라고 하셨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게 부담이 되는 물량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이라는 섹터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까닭은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이라든지 완성차 부품 업체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완화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주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바로 추가 매수 구간을 잡아들이기에는 현재 지지 구간대 그리고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관망을 하되 이후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5천 원대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낙폭이 크다 보니까 해당 구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도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해당 구간이 그렇게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됩니까?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후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일부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수요 부분들이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이제 8만 5천 원 구간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8만 5천 원 구간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일단 관망하면서 지켜보시고 추후에 추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볼까요? 네,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높아 23만 1천 원에 30%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롯데케미칼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 최영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님, 고민해결 좀 도와주시죠. 아, 네.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가장 궁금하셨던 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유상증자가 한다고 하더만요. 아, 네. 그리고 또, 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나, 또 이게 또 얼마까지 떨어질라나, 또 이게 본전까지나 올라온가 갖고 가면 괜찮을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제 관점에서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싼 가격에 이 신주를 발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이 없다면 비중만 더 커지고 오히려 손해를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유상증자 참여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 자체가 3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이 제가 생각하는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이 30%예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비중이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지금 시점에서는 확대하지 않고서 손실을 덜어낼 수 있는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23만 천 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제 종가가 16만 6천 원대에서 마감을 했죠. 그렇다는 거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이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지금 가격 구간에서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는 걸 매물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매물을 소화해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당분간은 횡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소화해내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 16만 원 선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 선에서는 비중을 조금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전저점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덜어낸 거를 다시 재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단기 목표가라든가 어느 정도 손실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를 제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월봉상으로 같이 일단은 볼게요. 월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그래도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보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9월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은봉이 나와주다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영망지형 양봉이 등장을 했죠. 이렇다는 거는 추세를 어느 정도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준선 부근이 있거든요. 여기 22만 원 구간대 거의 매수가 부근이긴 한데 거의 본전까지 왔을 때 전략 매도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롯데케미칼 자체는 성장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최근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적자 폭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성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 구간까지 16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본전 구간까지 갖고 가시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1만 원까지는 오겠어요? 일단은 본전 구간까지 그러니까 23만 원 구간대까지 가져가시라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23만 원 본전까지 오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어요.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전문가님, 이번에 19만 6천 원에 왔을 때 팔을 하다가 안 팔았죠. 아, 그래요? 일단은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항대 구간이 거의 본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그만큼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손실을 최소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매수가까지 왔을 때 전략을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9600원에 비중 10%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활발한 것 같은데요. 자, 윤채욱 전문가님, 캐리소프트 고민 해결 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9600원에 10%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네. 며칠 안 됐어요. 요즘 존경성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막 반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중국 방역 완화 방침 때문에요. 3D 애니메이션, 캐리어와 슈퍼콜라, 중국 개봉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급등을 해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를 보게 되면 9600원 매수하셨던 그 구간대부터 만 원 구간대, 라운드 피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들은 조금 돌파하기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와요. 상단에 저항을 돌파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한 번 이렇게 기존에 낙폭을 크게 보였던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구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수요자분께서는 지금 비중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의 비중은 아니잖아요. 10% 수준으로. 그래서 지금 하단 구간에서 추가 매수까지 한 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해당 구간을 보게 되면 7700원에서 8000원 구간대가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실 때 이 구간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와주고 8000원 구간을 다시 한 번 상단으로 올라오는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20%까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만원 구간 같은 경우에 제가 뚫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만원 구간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덜어내시고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11000원 구간까지 올라가주는지 조금 천천히 기다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만원 현상 올라갈까요? 만원까지는 충분히 상단에서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도달을 했고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일단 만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추후 상황에 따라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문자입니다. 종목은 LG전자이고요. 매수가는 12만 2천원이네요. 비중은 10%. 대형주인데 매수하신 지 역시나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최영지 전문가님.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담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주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앞에서 오늘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소매 판매 지수가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쪽으로 많이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소비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전제품을 사들이려는 소비자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가전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19 때 가전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많이 받아왔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사들이는 소비자가 그만큼 증가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경제 상황이 위축이 되면서 소비자 심리 또한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전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또 손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시청자분께서는 그래도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주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8만 7천 원 구간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파동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이 1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죠.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하락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더욱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상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8만 원 선에서 선을 그어놨는데 120월 선 구간입니다. 이 장기입형선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최근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9월 달에 은봉이 나오고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거리량도 부족한 상황이고 탄력 자체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또 한 번 더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10%가량 적은 편이기 때문에 8만 원 구간선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고 조금 더 비중을 실어봐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평당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본전 기존의 매수가 부근 12만 원 선에서 매도를 하시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 전략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일단 8만 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문자네요. KMW고요. 매수가는 6만 8천 원입니다. 비중이 꽤 크네요. 70%이신데 매수하신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비중도 크고. 그런데 아직 매수가까지 오려면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임채욱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이제 KMW의 차트를 보기 전에 업종부터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5G 업종이죠.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산업 전망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미래산업군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 5G가 상용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미국 내에서 판매를 전면 금지를 하면서 5G랑 통신장비 업종들이 많이 강세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더해줄 수 있는 게 인도 시장에서 5G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도 시장 쪽에 진출을 했었던 삼성전자 쪽에서 같이 협력사들 위주로 많이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KMW는 최근에 그랬던 다른 종목들을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5G가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왜 이 통신장비들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냐면 팬데믹이 있었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발주 물량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완전히 대부분 다 지연되거나 취소가 되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KMW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2022년도까지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매수가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대에서 손절을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탄다고 해도 이미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 구간에서의 비중 확대는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해당 구간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나마 5G 업종들이 다시 올라와줄 수 있다는 점에 기대해보면서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나머지 30%로 운용을 하시면서 수익이 나신 부분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5G 관련주였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비중 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도 문자입니다. 종목은 우리손 FNG고요. 매수가는 1860원 그리고 비중은 100%입니다. 이 종목 하나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주가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영지 전문가님, 앞으로 이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님 수입을 보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비중이 거의 모든 비중을 다 차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비중을 한 번에 다 실어버리는 거는 조금은 위험한 매매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정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갈 수 있거나 아니면 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중을 한 번에 싣는 게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거나 주가에 대한 악재가 터지게 됐을 때 주가가 빠지면 그만큼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역시나 손실로 마감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비중을 이렇게 한 번에 싣는 거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도 비중을 다 싣기보다는 좀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있었기도 했고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주가 상승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적에 대한 상황들을 보자면 최근에 그래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다는 거는 판관비나 나가는 비용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매출액 자체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도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이 78%로 재무 건전성 또한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게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볼 건데 지금 1년 동안 매물대 현황을 보니까 이 매수가 부근에 매물이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까지 왔을 때 소화해내는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보시면 이 부분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1선 구간입니다. 장기 평선은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거래량이 받쳐주고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줬을 경우에는 주가가 당연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자면 그래도 연달아서 양봉이 세 차례나 나오면서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매물 자체가 위에 매물이 지금 매물을 보면은 위에 매물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단기적인 매물대를 보자면은 지금 1900원선 구간대 거의 2000원선이죠. 2000원선 구간대까지는 매물이 덜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덜어가시고 약 수익이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겠죠.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물 자체가 위에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나와주는데 바로 이 2250원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은 그동안의 윗고리를 형성을 하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몇 차례나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로는 2250원 구간대를 잡아보시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주식 명언 중에 등장하는 게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역시나 한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분할 매수가 좋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은 약 수익 챙기시고 수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세워주셨으니까요. 목표가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AP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2만 1천 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지금 매수하시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또 현재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임체육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듣고 나서 사실 저는 조금 웃음이 나왔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웃음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도 2만 1천 원의 경우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지 라인대를 형성이 됐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기다리셨고 정말 잘 매매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AP 시스템이 단기적으로 조금 하방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적 부분들입니다. 먼저 2021년도와 그 다음에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해당 기업이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LED 부분에서의 사업 부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 AP 시스템이 영위하고 있는 OLED 패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LCD 패널,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런 부분들은 중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도 인프라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처음에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3년도 상반기는 다소 힘든 구간이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024년도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수요가 회복이 돼주는 그런 구간들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고려한다고 했었을 때는 비중 20%까지 충분히 비중을 확대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기존의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길게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상단으로 한번 강하게 올라와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물대를 소화해줄 수 있는 윗고리가 긴 캔들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윗고리가 길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나 이거 못 팔았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긴 모멘텀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 비중 확대 의견 주셨으니까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영진약품이요. 영진약품이시고 매 숟가락 비중은요? 5200원의 15% 5200원의 15%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또 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모습인데요. 상담 정말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전문가님 이 종목 정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고 또 목욕바나 아니면 손절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해주신 걸까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영진약품은 제약주들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한 그런 수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모멘텀 자체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영진약품 제가 재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봤는데 보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적자 폭 자체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채 비율을 보면은 부채 비율이 최근에 올라가게 되면서 증가를 하면서 100%가 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은 불안정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현금성 또한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성장성이 좋아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채가 사실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은 조금은 불안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전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5,200원대가 매수가라고 말씀해주셨고 비중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비중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거래량이 그래도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준선 부근에서 기준선 부근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대략 3,300원 선인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비중이 30%까지 확대가 되고 평균 단가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해서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해서 일단은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봉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래도 본전 부근이죠. 5,200원대 구간에서 120월 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구간은 장기입형선이기 때문에 이 업황에 대한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대까지 올라왔을 때 주가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항을 받는다는 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전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전량을 매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일단 비중 확대를 하셔서 평당가를 좀 낮추시고 본전 구간에서 전량을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상담입니다. 고재관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유니캐스트 그리고 매수가는 8630원이고 비중은 4%입니다. 임채욱 전문가님, 유니캐스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먼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이 4%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과는 다르게 이분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주가가 더 떨어져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니캐스트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반도체라는 산업에 속해 있는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테마도 같이 붙어있는 기업이고요. 유니캐스트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분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사이클을 순환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 차례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표적인 업종들이 힘을 못 쓴다고 한다면 같이 추가 납법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전통사업분들의 경우에는 경기 동양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까지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유니캐스트의 주가는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집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로는요.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게 영업익률 또한 다시 또 개선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드는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집해 나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기업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1574님이 보내주셨고요. 현대로템입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3만 100원이고 비중은 70%입니다. 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비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영지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은 종목 전망에 대한 것들은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비중 자체가 크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를 한 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중을 일단은 축소를 해서 그리고 아래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주 계약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12월 7일에도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올라왔고 매출액의 5.4%가량의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수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을 개선해 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실적을 보면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실적을 개선해 내고 있는 종목이라면 비교적 잘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어깨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 이후에 주가가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61선 구간까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가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61선 구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도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실 구간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더니 지금 2만 5천원 구간대까지 매물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구간이 눈에 띄게 매물대가 길게 형성이 됐죠. 만약에 주가가 이 구간을 소화해내고 2만 5천원 구간까지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아래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 5천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은 절반 정도는 일단 아쉽더라도 덜어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선 구간인 2만 4천원 구간대가 있거든요. 2만 3천원 구간대인데 2만 3천원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기준선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2만 3천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일단 2만 5천원 선에서 덜어내고 2만 3천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고 그리고 본전 부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가는 3만원 잡고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만 5천원을 이탈할 시에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요. 또 추가 매수 타이밍 2만 3천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값까지 끌고 가보자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3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잡아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상담입니다. 자, 0693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후성입니다. 매수가는 1만 4천 1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현재 주가 1만 2천 100원인데 임채욱 전무관님, 앞으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후성의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 구간에서 만들어주던 지지 구간대를 이탈을 하면서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후성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로는 리튬, 2차전지용 전해질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는 이슈를 같이 받아가면서 급등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최근에 주도주격 역할을 해주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멘텀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후성 역시도 지금 같이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제 많이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반도체 산업군들의 수요 회복에 따라서 충분히 실적이 상향이 되고 시장에서 관심을 봐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만 4천 100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저항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실적 부분에서 메리트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 전망까지 같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구간까지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다시 한번 1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상단에서 안착을 해주는 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비중 확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1만 원 구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시장의 변동성 확대된 가운데 다음 주 시장 어떤 공략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지 최영지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원달러 환율에 주목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1,300원 선을 하향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FOMC 회의 이후에 다시 1,300원 선을 재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원화 가치입니다. 원화 가치를 제가 주목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부 측에서 세계 국채 지수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지수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원화 가치 상승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내년 9월에 추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관련된 요건이 충족이 돼서 3월 달로 당겨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원화 가치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일정이 있을 1분기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말이죠. 연말하면 역시나 배당주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배당 라겔까지 매수를 해서 한 2주 정도 보유를 하다가 수익을 챙겨가고 또 배당금까지 받아가는 전략인데요. 특히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5%가 넘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은 사실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연말에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고배당주도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연말인 만큼 고배당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채욱 전문가님은 다음 주 공략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실까요?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를 맞아서 산타렐리가 상당히 기대되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차분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일정이 아니에요. 12월 25일에 시작해서 3월 21일에 끝난 이런 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뉴스에서 확인사살을 하게 되는 우리 지금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상당히 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다행히도 대폭락을 겪었었던 원인이 금융 시스템에 있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한 준비를 조금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적으로는 5G,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같은 과대 낙폭군들 그리고 필수 산업군이자 미래 산업군들에 중심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는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은 차분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오늘 초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대 낙폭주를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전문가님 추운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주신문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요즘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이제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이번 주말도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polls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HAM söyled